네, 진보당 대변인 손솔입니다. 오전 브리핑 한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과잉 경호 때는 격렬 항의했던 국민의힘, 내로남불 기가 찹니다. 대통령 경호처의 폭력 제압으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강제 퇴장당한 지 2주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 경호처는 사과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위원회마저 불참해 파행시키고 대통령 경호원의 과도한 대응에 유감을 표한 국회의장의 발언에 대해 소리를 지르며 회방을 놓았습니다. 심지어 여당은 원인이 강성희 의원에게 있다는 식의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참담합니다. 여당 본인들이 야당이던 시절 과잉 경호 문제에 단호하게 나섰던 것을 망각했습니까? 2020년 문재인 전 대통령 경호처에서 당시 주호영 원내대표 몸수색을 했다고 격렬 항의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경호처는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 사과했습니다. 야당일 땐 대통령실 경호처에 항의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고 여당일 땐 무조건 대통령실 편만 들겠다는 것입니까? 상황과 조건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는 게 여당의 정치입니까? 내로남불 참 기가 막힙니다. 충격적이기로는 몸수색보다 입틀막 강제 퇴장이 더 큽니다. 심지어 강성희 의원은 당일 행사에 입장하기 전에 이미 몸수색을 다 받은 상태였습니다. 민심을 전한 말 듣기 싫다고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은 이 황당무게한 사태에 국민의힘은 왜 과거처럼 격렬 항의하지 않습니까? 과거 국민의힘이 했던 말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때도 이렇게는 안 했다. 이 정권이 모든 분야에서 일방통행을 하고 국민과 거리를 두지만 야당 원내대표까지 이렇게 입을 틀어막을 줄은 정말 몰랐다. 강력히 유감을 표명하고 대통령실에 공식 사과와 해명을 요구한다. 대통령 경호처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못 인정하고 사과하십시오. 과거 국민의힘 항의로 경호처장이 사과한 적도 있습니다. 거짓 변명, 묵묵부답은 이를 더 키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원인 제공자가 나서서 이 일 매듭 지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